성공했어요! 조금만 있으면 발음하기도 힘든 요상스러운 이름의 기계를 발명했다며 튀어나올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곧 터지겠죠? 그야 뻔하지 성공했어요! 물고기 트러스 융합기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다고요! 요상스러운 이름 맞지? 죄송합니다. 어렸을 때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. 이게 잘못 넘어갔어요 뭐야? 설마 그 잔혹한 싸움이라는 게 미니 골프죠 정말 미안해. 미니 골프라는 줄 알고 제대로 들었어. 미니 골프 맞아 난 몰라. 그런 사악한 게임에 다시는 빠져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죄송해요. 아무래도 이걸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프라이든! 미니 골프가 왜 사악한 게임이라는 거야? 아이고 왜 안되냐 어서 드세요 필요 없어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최강 펭귄 최강 펭귄이요 저도 똑같이 기겁하고 싶은데 대체 왜들 그렇게 기겁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최강 펭귄을 해보겠단 거다 내 체력의 한계를 측정해보는 거지